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버크셔의 서웨이 회장이 폐쇄 석탄 공장용지에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등 smr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침체됐던 원자력발전산업에도 훈풍이 불전망이다. 특히 smr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2050탄소중립의 해결사로 거론되고 있어 꼭 주목된다.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100원 없이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대체해 일반적으로 500메가워트급 이하인 중 소형 원자로를 말하며 이하는 300메가워트급 이하를 소형 원자로 700메가워트 이하를 중형 원자로로 분류하며 스몰 모듈러 리액터 혹은 스몰 앤드 미디엄 사이즈드 리액터즈라는 우리나라는 스마트라는 smr 모델을 9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2.7월에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18형까지 2개 이상 건설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 smr은 특성상 원자로 냉각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어 일반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고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며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음 대용량 발전 원자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열출력 규모가 작고 동위 원자로를 복제하여 모듈 개념으로 건설할 수 있는 원자로를 통칭한다 안전성 기술성 활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용량 발전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일도 국가에서 상용화할 목적의 신형 원자로로 개발되고 있다 원자로의 용량으로 대중 소형으로 구분하는 기술적인 기준은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에 편의성 측면에서 전기출력 규모로 대용량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하하는 smr의 의미를 중소형 원자로 스몰 앤드 미디엄 사이즈드 리액토 고맙다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